우이하!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입니다. 용가같이 시리즈를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이구요. 실제 배우이자 아티스트인 타쿠야 키무라 여기 지금 담배를 멋지게 피고 계시는 분인데 주인공으로 출연했다고 해요. 간지나죠? 도쿄에서 일어나는 범죄 음모를 파헤치는 수사관으로 플레이하는 리얼 서스페스 액션 장르라고 합니다. 독특하죠? 지금은 차연판밖에 안되구요. 정식 출시는 12월 13일 정식 출시됩니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용가가 찍을까 좀 비슷하네요. 그래픽 느낌은. 80년대 90년대 같죠? 도쿄에. 도쿄를 무대로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저는 저희들이 일어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하 고않아. 겐다 법률 사무소 소장 겐다 류주 주인공인가 보다. 그는 다 만났고... 그는 이제는... 일단 일찍이었구나... 겐다 법률 사무소 변호사 야가미 타카우키 주인공같아요 그는 언제까지 계속 나갈 것이다... 이 야가미 인기야... 나! 사오리지 겐다 법률 사무소이요 그는 야가미는 저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또 다른 분이시나요? 모두 무사히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좋아요 야가미 선생님 다닐 것 같네요 그 사이반들은 부모님이 있었는데 흠, 당연히. 99%의 규칙이 유명한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흥미로운 것 같아. 사퇴한 사퇴은 히로우. 아무래도 그 원도가 고로를 툭히 아가니. 그렇군요. 그렇군요. 잘 모르는 질질이 없음. 그렇군요. 이런 느낌으로 보일 것 같네요 아니, 그니까, 그냥 승리할 것 같네요 나는 당신의 첫몰로... ...뭘에 대해... ...뭘에 대해... 고마워... ...뭘에 대해... 하... ...뭘에 대해... ...엄장에 대해... ...해, 야가미는... ...뭘에 대해... ...뭘에 대해... ...뭘에 대해... ...뭘에 대해... ...뭘에 대해... 유죄율이 되는 것 같다. 그... 진짜? 그 전신이 된다면... 응... 근데 그... 무죄율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없는 것 같다. 아... 일본의 유죄율이 유죄율이 무조건 유죄라는 소리네. 응? 아... 어떻게든 야가미를... 무슨 말이야! 모두! 불쌍해! 네... 정말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전달합니다. 어떻게? 야가미 선생님께 변호사의 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의 의료는... 오오쿠보 신폐입니다. 흠... 오쿠보 신폐? 오오쿠보 신폐? 야가미가 변호사의 의료인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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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사건은... 내가... 전혀 다른 것 같다. 아까 오쿠보가... 그 후... 그 후... 그 후... 가솔인으로 Wow! 아까만 그 후... 그런 거 같다. 와... 와우... 고구를 껍질라. 왜? 뭔가 뒤에 음모가 있겠죠. 그걸 이제 파헤치는 거겠지. 좀 심한데? 오마이갓. 저번에 내가 손을 도와줄 수 있겠다. 아, 이 상태로 일고 싶어. 머리부터 가야겠지. 그곳에서 백성대의 차량으로 갈 수 없지. 그리고 그 뒷배로 갈 수 없을 것 같지. 에미ちゃん과 함께 죽였다 계속 죽였다 대한민국 신폐의 손으로 3년 후 뭐가 잘못된 걸까 2018년 12월 10일 게임 출시일인데요 출시일이 2018년 12월 13일인데 3일전이네 이 게임에 출시 3일전 오 이렇게 노숙자 해도 잘생겼어 여기가 야가미 카이토님 어디에? 이제 곧이야 지금 동기의 근처다 그곳에 서있어 사무소 조사원이고 카이토 마사하루 빵모자 쓴 사람이 벙인인가 본데요? 용이죠? 그곳에 서있어 그곳에 서있어 근데 재미있는 건가? 탐정가 탐정을 지키는 건가? 그곳에 서있어 정확히 봐야겠다 그런 건가? 신중히 어떤 사람은? 잼중이... 노숙자 패션을 해 놔도 잘생겼어. 이곳은 또 다리에 잼잼... 아줌마 마감, 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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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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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무슨 말이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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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이 녀석아. 뭐하는거야? 아니, 신피라에 인연을 받아서 다시... 그럼... 너가 신청해서 말하라고. 신피라는 누구일까? 카이토야, 끝이야. 후퇴해. cond darkness 궁극권이다 that guy Because you were Harry Thank you Our존 avoid die Oh my god this guy this guy hell 잠시만 생겼냐 자식돌이는 권법을.. 권법 맛을 보여주겠어 어다다다차! 차! 빠사이! 빠.. 빠세이야! 아아.. 공격 방어하기 에론으로 오케이 자시다! 다샤! 빠샤! 와라! 짜! 야! 다샤! 빠사이! 따시다! 와다차! 자! 하아! 루아샤! 빠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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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타 후지타 일루와 후지타 일루와 일루.. 아우야 F5 다이 다샤 다시가 다시가 이러다 빠! 빠사이! 따샤이야! 야야야 일루와 간판 맛을 좀 봐야겠어 너희들 간판 맛을 좀 봐야겠.. 간판.. 간판샷! 간판샷! 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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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앜! 으아앜! 왜케 안죽어 이것들 오시로 일루와 난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이제부터 한 놈만 팬다 자 다음 4화다 아샤 얘네들 피가 개피인데 안다네? 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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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으아앜! 얘네들 개피로 오래 버티는데? 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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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피하기! 오! 피하기! 샤샤! 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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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을 안하니? 공격을 안하니까 내가 미션 수행이 안 되잖아! 미션이 이거 뭐고 그냥 끝내자! 사화다! 난 너가 제일 싫어! 사화다! 타격 액션! 원무! 게이저 찼을 때? 세모! 일루와! 쳐바다 갔어!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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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싫어! 오! 싫어! 싫어! 오! 오! 아! 되게 빨리 사라지네 세모가! 빨리 가서 세모를! 딱! 지금이야! 안 끝났니? 무엇이로? 됐어! 자! 다음! 가와 감! 아! 아! 어! 어! 날! 때려 지금? 때려! 양아치를 쓰러뜨린다! 클리어! 깔끔하군! 어이씨! 존잘이 나를 왜 때리고 그래? 그러게 으으으윽 Terre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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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지?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체인 찾으면 다 끝났지 핑크 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지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여기를 체크를 하면 되겠지 오케이 한글화 좋고요 대신 이동 대신 이동 뛰어 오 너무 빨라 뭐야 플랫이야? 누를 또 해냈다 내 생각만으로 왔어 그걸 좀 전달해 아직 안간다 거짓말 안해 아니 덜타게 이미 spans 한 잔 속에 있으면 곧 오신냑은 왕관지야? 이 시대를 풍미하는 왕관지라고? 어우, 실례합니다. 죽고 있던 탐정이 어떤 녀석이었더라? 그러고 보니 먼저 눈에 띄는 건 헌팅갱과 재킷의 조합이야. 카메라 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 충분히 위약감을 준다고? 좋아, 의심이 가는 녀석을 한번 찾아볼까? 자, 타겟을 서치하면 돼요. 비슷한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확대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긴 녀석. 모자는 비슷한데 얘는 아닌 거,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모자는 썼는데 이 친구도 수염이 있죠? 얘도 아니에요. 얜데? 얜데? R2? 얘야, 얘야, 얘야. 100%입니다. 모자 맞고, 재킷 맞고, 눈 맞고, 수염 맞고, 사막이 있음? 100% 그 탐정입니다. 다크, 시야시야 사생각돼. 왔르 같다요. 조사 완료. 핑크 거리로 간다, 클리어. 너무 튀어, 형. 체인의 가죽 재킷 너무 튀어, 형. 너무 왕관지라 눈에 너무 띄어. 걸릴 것 같아. 미행의 기본 규칙. 알았어. 암 걸리면 되는 거잖아, 암 걸리면. 암 걸리면. 어? 딱 돌아보네. 경계하면.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왕관지형이 날 찾아오나. 그랬을 때? 숨어? 요렇게. 이상하다. 가던 길 가시오, 아저씨. 갔을 때? 아하. 알았어. 지금은 대시를 하면 안 되지. 왜 오른쪽 아래 대시하라고 뜨냐. 미행을 하는데 대시하면 딱 걸리지. 어, 숨어. 물건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좋아요. 조심히. 조심히 가려고. 걸리면 안 된다는 거. 삽! 좋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숨어볼까? 너무 떨어져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는데. 쟤 잘 안 돌아보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썼다. 좀. 좀, 아니다. 집세 밀렸어. 좀 기다려주세요. 또 1주간 정도. 정말? 다음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꼭.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3잡. 3잡. 3잡을 하라고. 3잡을. 그래야지 집세를 낼 거 아니야. 요즘엔 3잡 해야 돼. 자, 좀 서 있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지금 돌아보면 안 된다. 걸린다, 나. 안 돌아보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돌아본다. 아, 핸드폰으로. 어, 미경이한테 전화 올 때가 됐네. 간다.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어어... 어? 뭘 마시려 그러나? 동전 없, 동전도 없을 텐데? 으흐흐흐. 쟤 왜. 왜 갑자기 자판기 앞에서 왜. 어허. 왜 이렇게 손을 비비나 했네. 손실하겠구나. 왜, 왜 일로 와. 왜 일로 와 갑자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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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깃을 놓쳤다 차기티는 놓쳤다 와ax 아우 갑자기 시점이 박혔소 헷갈리게 아아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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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å 왜이래 이거 tale where it always 왜이러 이거 environments 왜 이러고 차분하게 believes 불리 exacer 컷 걸렸다, 숨었다 어쩌라는거니? 쟤는 날 쳐다보고 있는데 갔다, 갔나보다 저기 있다 저기 시점좀 다시 돌려주세요 시점을 돌려주세요 됐다 이거 1인척으로 바뀌는거 버그같애 참평가에 있는거 참평가에 있는거? 아저곳에 있는거 응, 아저씨는 지금 시작할거구나 아저씨, 핵으로 내려볼까? 그가 좀 더 욕을 해볼까? 오! 드론이 도망갔어? 카소님, 도망가고 계시니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봐 자리에 있는걸 또 사라지 않나? 그거는 꽤 잘했기 때문에 좋으니, 너는 탄대가 잃어버려 오! 어? 너래? 숨었다. 흐흐흐흐흐 어? 뭐지? 누가 보였던 거 같은데? 멍청한 녀석 넌 오늘 제삿날이다.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너무 붙었다. 숨자. 내가 또 이런 미행게임을 또 엄청 절하지. 미행 완료. 판교회의 성공. 카이도산. 탄대가 창피언과의 아키티에 들어갔어. 그 사퇴은 아키티에 들어갔어. 그 사퇴은 아키티에 들어갔어. 그 사퇴은 아키티에 들어갔어. 일부러 유인한 거 아닐까? 이 주인공을 유인한 거 아닌가? 으흡... 대단해. 그쪽은 지금 바투로 내렸어. 전 här까지도 보고 있을까? 위에 붙어 놀어.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음... 어... 액티브 서치 모드 뭐 대충 해봅시다. 아앤트로 이렇게 애앙 뭐야 왜 고양이 소리가 나? 짠짠 자 자 다음 해놓고 애앙 뭐, 뭔 고양이가 소리가 나는게 아니? 드론이 고양이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는 거야? 어, 저기다, 드론. 아, 오케이. 오, 스마트폰으로 비둘기를 조종? 대박인데? 자, 목표 조사를 달성하였다면 X로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일단 조사를 합시다. 조사 안 되나 본데? 어, 한다. 대기화가 좋네, 카이토사. 소중도 안정하고 있어. 다이브 연습을 했어? 이, 이, 지금 얘기를 해달라. 너무余裕이 없어. 어? 누군가 있잖아. 단지의 다른 한 명이 더 있대. 정말 마치아스였구나. 미타카고다. 정확히 카모로토에서 드법 마곤을 보래. 음? 노미야? 와도하는가? 그 단계는 그 단계는 돈을 안으로써 박쥐이야? 세상에서 잃어버린다 그 단계는 그 단계에 노미야에 이 단계는 아마 돈을 받는다 응? 집세 낼 돈도 없으면서도 그 단계는 내 미션은 무슨 말이야? 단계의 단계는 아 빚을 받으려고 그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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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가 앞에 있구나 저기 앉아있네 그래서 자꾸 고양이 소리났네요 고양이가 여기 앉아있었어 나비 벽보고 뭐하고 있었어 아까 울었어? 귀엽네요 공터에 들어간다 안녕 안녕 좋은 밤이네 단계 좋은 밤이네 왕관지야 뭐 카무로 노미야는 서비스가 좋은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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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りたてのチンピラか。よく俺をつけれたな。 チンピラとはご挨拶だな。 俺はあんたと同業者。 探偵ってことか? うん。 あんた逃げ足早いんだって。 で、うちに依頼が来たってこと。 持ち合わせがあるのも確認済みだ。 もう逃げないよ。 さあ、大人に払うも笑いな。 うん。 確かに持ち合わせはある。 でもなあ。 返すのは馬をもっと増やしてからだ。 それまで待っとけや。 本気で言ってんのか。 お前があんたち。 ちがいましているのよ。 そこから頑張ったんだ。 またゴンドだよ。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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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なの人は。 ああ。 カイトさん。 やつが逃げた。 見たよ。 何をやってんだ、お前。 ああ。 ほん。 撒めないでえ。 コンテナの1人。 コンテナの1人。 체이스 오로지 목표 뒤쪽기에 점점 많은 체이스가 시작되었다 알았어요 그냥 달려가면 되는거잖아 아하 맞춰야되는구나 동그라미 X- 어디갔어 이쪽 아닌거 같은데 이쪽 맞나? 어허 왔다 갔다 아! 아이씨 돌을 던져? 넌 죽었어 피하기? 기다리라기 포획 동그라미는? 포획 좋아요 포획 벗고 영화 경마에 빠진 탐장을 붙잡는다 체이스와인 이 녀석은 왕관제를 띄게 만들어 탁탁탁 피지컬 스위치로 원모 1섬을 전화한다 아 아 아 잠깐만 요렇게 바꾸는 거래 1섬으로 아 잠깐만 야 이시시가 딱딱 딱딱따ầ 딱박 막기 액션 액션 아 А extremes 멈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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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 아 아하 야 나 잘생긴 억울 밟지말라 밟지 말라고 패스 안했어 패스 안했어 내가 피하고 잡고 목조르고 액션 다리 치고 벽에 친 후 빠세냐 코피벅트레이 이빨 세개 강냉이 나갔어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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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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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음... 바님... ją거야 게임은 음... 바로 나이가 문제 bring함이야 왕간지라고 기억해둬라 울전자 Все 중에 schaffen 울전자 いや 金渡してくれ 手間賃込みで15万 お互い紳士的に行こう ふざいけんな こんな取れたてあるか 訴えてやる おい おお 訴えるだ てめえ偉そうに言えた口か ちょっと 凄い討に? 何が探偵台だ やくざというか ちょっと さてたくさんに揉 아파 お互い頭に住さないと はい それを離開しς その人は好きな人なら それをもうすぐへん あががて Your money is stuck sounds You're not your money You'll be caught in his symptoms You'll get all the money You'll take this money off I'm a liar Look Your Henis blood流 Your Henis blood流 You should need a hand to the front ness No, you can't kill him My hand if you're thinking You should have to be murdered What? This 어..병고신받지.. 너는..둔팀이네.. 뭐하나? 진짜 출근하는 곳에 출근해? 근데.. 상대를 잘 못 골랐어.. 상대를 잘 못 골랐어.. 체험판은 여기까지! 류가 고토쿠 스튜디오 저지 아이즈 사신의 유언 데모 체험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풀버전 나와도 재밌을 것 같네요. 12월 13일날 출시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예약 접수를 받고 있네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